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업, 그만큼 새로운 영농 방식 접목이 한창인데요. 남부지방에서 아열대 작물 재배는 흔한 일이 됐고, 한겨울에도 고소득의 꿈을 갖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신혼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0m가 넘는 높이의 하우스 천장을 찌를 듯한 기에 바나나가 빽빽히 들어차 있는 농장에서 두 부부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전남 해남 황산면의 한 바나나 농장. 은퇴 후 곧바로 2천여 평방미터 규모의 바나나 농장주가 된 오영상 대표 부부는 인생 이무작에 나선 지 올해로 4년째를 맞았습니다. 오영상 대표는 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2박 3일 비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비가 오게 된다든가 그러면 천창을 열어놨더라도 천창을 닫게 되는 그런 자동 시스템, 자동 제어 시스템이 또... 오영상 대표 이외에도 해남에서 아열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170여 농가. 이들은 96.6헥타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해남에서는 최근 1, 2년 사이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가 늘어 수확까지는 아직 2, 3년 후 남은 농가도 있지만 현재 농가 소득은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작물은 레드향, 레몬, 백향과 애플망고 등 10여 가지나 됩니다. 아열대 작물 농업 육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에 대한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고요. 아열대 작물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아열대 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대형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정책을 다양화해 탄탄한 농업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웅관입니다.